계속 깨어있는 마음과 접속을 하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깨어있는 마음을 1차적으로 계속 유지하시라. 몰라 괜찮아 하시거나 호흡을 갈아차리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으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라. 이게 더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참나 만났다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다른 종교 가면 참나 만났다는 얘기만 해도 그거는 보통 경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데 누구나 명상은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깨어있을 수는 있어요. 정신을 지금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할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참나를 받느냐 하면 그건 좀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원래. 학당에서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을 일단 모으시라는 거예요. 호흡에 모으고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과거 거 말고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시면 관념에 빠져요. 지금 일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이게 관념도요. 지금 내가 하는 관념을 알아차리시면 깨어나요. 관념에 빠져서 푹 빠져버리면 못 깨어있어요. 나무 아미타볼도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일으킨 관념에 내가 깨어서 지금 내가 뭔 생각하는지 알아차리면 그것도 다 알아차리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을 아예 안 일으켜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뭔 생각하는지를 냉정히 알아차리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짓거리를 지켜보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공부에. 그런데 생각감정, 오감으로 하는 그런 짓거리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나 자신 참나도 바로 볼 수도 있으니까 몰라 괜찮아도 써보시고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고요한 마음 그 자체를 느끼고 몰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 안으로 밖으로 내가 하는 생각감정, 오감 중에 하나를 주제로 잡아서 제일 권하는 게 호흡이었죠. 숨 안 쉴 데가 없으니까. 생각은 하다 멈출 때 있지만 숨은 계속 쉬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숨은 쉬니까 알아차리기 좋다는 거예요. 남하고 대화할 때도 숨은 쉴 거 아니에요. 대화하다가 들이시는지 내쉜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깨어나요. 대화하다가 대화 내용을 들으면 흐릿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의깊게 들을수록 정신이 흐트러지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친구 중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요. 정신을 잡아야 돼요. 그것도 수행입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이건 표 안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대화하는 중에 들이시고 내쉬고 해서 정신을 모아가지고 다시 대화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정신 모으고. 눈 똑바로 뜨는 것만 해도 정신 차려지고요. 앞에 있는 사물을 선명히 볼 정도로 이렇게 눈을 초점을 맞추시면 깨어나요. 정신이. 지금 이 순간 뭘 보는지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깨어나는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라. 눈앞에 대충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폰을 보잖아요. 그러면 폰의 저 색깔과 저 빛깔을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빠지냐면 머리에고에서는요. 폰이네 그래요. 그럼 폰이랑 관념에 빠져요. 폰. 아이폰인가 갤럭시인가. 그럼 이미 정신이 어디로 가죠. 아이폰 갤럭시로 가서 머릿속에서 삼성과 애플이 지나가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건 안 봐요. 관심 없어요. 앞에 아무리 예쁜 꽃이 있어도요. 와 이 색깔. 누군가는요. 이 색깔 이 빛깔. 꽃 이름 몰라요. 하지만 누가 꽃이랑 교감하고 있나요. 와 이 색깔 이 빛 와 즐겨 옆에서. 튤립이네. 그 사람 머리에는요. 튤립이라는 개념과 이건 내가 예전부터 알던 튤립이란 꽃이다. 이거 모르면 등신이지. 이런 생각들이 착 지나가고 얘랑 꽃이랑은 교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충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왜 시간이 빨리 가느냐. 어렸을 때는 하나하나랑 교감을 해보는데요. 알아내야.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프레임이 촘촘해요. 경험할 게 너무 많거든요. 나이 들면 개념화되면 단축돼요. 이게 다 압축되면서 개념으로 뭉뚱그려 처리됩니다. 쓸데없는 거 다 쳐버린다고요. 뇌가. 왜냐하면 뇌도 살아야 되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죠. 이건 묶어서. 꽃. 뭐. 뭐.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이네요. 개념에서 개념으로 살고 있어요. 하루가 순식간에 갑니다. 구체적 경험이 안 떠올라요. 관념에서 관념으로. 그렇죠. 오늘 뭐 했지. 뭐하고 뭐하고. 테레비 받고 뭐했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그렇게 관리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런데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숨 한 번 들여다보는 게. 그럼 이게 얼마나. 그런 걸 뒤집는 행위겠어요. 그냥 숨 쉬내로 지나가야 돼요. 원래. 하늘에서 그렇게. 중생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왜냐하면 한정된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너무 많은 생각을 내가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택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하는지 알아차리는 분은. 다른 세계를 살 거라는 거나. 느낌 오시죠. 다른 차원을 사실 거라고. 이게 일반적인 중생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살짝 한 수 더 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하는지 알아차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깨어나시라. 들이쉬고 내쉬고 보라. 지금 내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실 하루 종일.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못 깨어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비들 글 보면요. 형 깨어있어라 하면서 항상 예로 드는 게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대학에도 뭐라고 하네요. 마음 정심장애요. 먹어도 마음이 없으면 먹는지도 맛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전혀 모른다. 몸의 주인이 마음이 없으면. 몸뚱이를 가지고 뭘 써도 하나도 모른다. 이런 말이 대학에 있는데요. 그게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몸이 뭐 하는지. 내 생각감 정보감이 뭐 하는지. 알아차려야 내가 주인이 돼요. 마음이 주인이 돼요. 깨어있는 마음이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못 깨어있으면 마음이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통제도 안 돼요. 그럼 진짜 엄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력대로 막 끌려가요. 다음 다음. 정신없죠.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딱 이거죠.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 나올 때. 숟가락 든 기억은 나는데. 내릴 때 다시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중간에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도 안 떠올라요.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정신없죠. 그냥 이렇게 삶이 확확 순삭된다니까요.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게 밥 먹으면서 이빨산 하는 거 아세요? 젓가락 드는 거 막 집는 거 뭘 집을까 하는 내 마음 보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맛없죠. 근데 아무튼 이건 이것대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정신 모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밥 먹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죠. 이러면 엄청 순간순간 마음의 프레임이 다시 많아지는 거예요. 촘촘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죠. 오래 살아도 프레임이 몇 컷 안 되고 한 생이 끈. 10년에 10년 기억이 몇 개가 없어요. 뭐 했고 뭐 했고 그 다음 기억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하게. 얘들은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는 하루가 너무 짧죠.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 다 나와요. 연초에 제가 계산했거든요. 크리스마스 곧 온다. 왔잖아요. 1년이 이렇게 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면 무서워요. 연촌에 곧 온다. 이 기세면. 1월이 금방 가요. 이 기세면 12월 곧 온다. 곧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아서 주인공 되기. 내 삶의 주인공 되기. 안 그러면 객처럼 살다 갑니다.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숨 쉬는지부터 통제하는 거죠. 알아차려보는. 그래서 탐진치 올라오는 것도 알아차리고. 내가 깨어있는지도 알아차리고. 정신을 놓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정신 모으고 있는지. 뭘 겐자 하고 있는지. 몰라 괜찮아 자명하고 있는지. 정신 풀고 있는지. 이게 그 그 그 그 그 그지. votes.